안정적인 그릴서부터 시작해서 날카로운 헤드램프, 우뚝 서서는 엠블럼 AMG 라인 디자인까지 더해지니까 젊은 감성에 스포티한 매력까지 더 추가가 된 비스털라이트가 뿅뿅뿅 플래시도와, 도어 스팟까지 그리고 이 S500 친구도 리어 엑슬이 기본으로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그 구형에 3줄 램프가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니까? 이게 훨씬 예뻐요 역시 키로수 없으니까 되게 깨끗해요 최고 마력이 435마력에 최고 토크가 53으로 항시 4륜 구동 차량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같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달린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 보면 알잖아요, 세련된 거? 액티브 앰비언트로 들어가 있어서 와, 도어까지 쫙 연결되네요 베이지 시트랑 앰비언트 조합 장난하지 않아요? 조명서부터 전부 다 중고차 허위 매물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고맞은 문제가 남아있죠? 저희 카사랑은 저금마진,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무료로 AS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사랑 김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카사랑 리뷰하면서 S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그 S클래스 볼 때마다 공통점이 뭐였어요?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그치? 근데 오늘은 그 럭셔리함에다가 플러스 스포티한 매력까지 더 추가가 된 S500 모델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오우, 스포티에요? 지금까지의 S클래스는 뭔가 좀 더 우아하고 성공한 회장님들의 차였다면 오늘 제가 데려온 친구는 저같이 영하고 젊은 감성에 더 잘 맞는 그런 친구예요 자, 그럼 바로 차 보러 가실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벤츠 S클래스 7세대 S500 롱바디 포매팅 모델입니다 23년식에 여러분, 키로수가 얼만지 아세요? 무려 7,400km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이거는 연식도 좋은데 키로수가 거진 시승차 수술 아닙니까? 아니 왜 중고차 말고 신차를 가져오세요 상태 안 좋은 거 가져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자, 오늘의 차량은 심지어 컨디션도 굉장히 짱짱한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에다가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성능지 보이시죠? 누유 한 방울 세지 않은 아주 깔끔한 컨디션 신차급 컨디션으로 상태도 굉장히 잘 관리된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은 또 액티브 엠비언트랑 뒷좌석 모니터 리어 엑슬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외제차 사면은 나중에 사고 나서 수리비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자, 이 차량은 제조사 AS까지 아직 살아있는 차량이에요 현재 저희 카사랑에서 1억 7,150만 원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둘러보러 갈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지금 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카사랑에서 S 클래스 리뷰드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이 안정적인 그릴서부터 시작해서 날카로운 헤드램프 그리고 제일 포인트! S 클래스의 막 항상 시그리처! 우뚝 솟은 엠블럼! 이 위에는 다른 S 클래스 모델들이랑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500 친구는 하단부가 포인트다! 보시면은 크롬 가니쉬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보여주세요! 엄청 귀엽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 S 클래스가 7세대를 기점으로 확 영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AMG 라인 디자인까지 더해지니까 뭔가 영해진 거에서 어려졌다? 오히려 제가 만나이로 아직까지는 20대잖아요? 저랑 더 잘 어울려!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제가 1억 6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사는 거거든요? 진짜 아빤네! 아, 썩금만 있었으면 샀는데 자, 그리고 이 친구도 똑같이 디지털 라이트가 뿅뿅뿅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실게요 자, 측면부로 넘어왔는데요 확실히 AMG 라인답게 휠도 21인치 거대함 휠 들어가 있고 또 스포티함의 상징이죠? 이 몰티 스포크 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와서 우리 측면부 한번 싹 보시면은 당연히 S 클래스는 이제 기본이죠 플러스 도어, 도어 스팟까지 깔끔하게 보이는 거? 네, 무슨 마법진 같은데요? 내가? 그리고 측면에도 이 AMG 라인 디자인 포인트가 또 있는데 다른 S 클래스 스탠다드 모델들은 이 크롬 포인트가 조금 이 끝자락으로 그냥 걸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500 친구는 이 크롬 포인트를 아예 끝자락으로 배치해놔 버려가지고 뭔가 좀 더 차체도 커 보이고 더 세련된 맛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500 친구도 리어 엑슬이 기본으로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유턴하실 때나 아니면 주차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후면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후면부로 한번 넘어 봤는데요 피의님, 옛날에 이 벤츠 S 모델들이 처음 딱 나왔을 때 리어 램플로 호불호 많이 탔던 거 아시죠? 그쵸, S 클래스에도 조금 호불호가 있긴 했죠 S 클래스인데 좀 육중한 매력으로 빼지 왜 이렇게 스포티하게 뺐을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훨씬 예뻐요 나는 옛날에 그 구형의 3줄 램프가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니까? 그리고 이 친구 디자인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이 범퍼 쪽에 다른 S 클래스 모델들이랑 변화가 조금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들은 여기 그냥 세련된 맛을 강조하기 위해 크롬으로만 싹 마무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AMG 라인 디자인은 스포디 이 3단 디퓨저가 달려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 좀 달릴 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 트렁크를 싹 열어보면은 나 근데 왜 이렇게 S 클래스 앞에서 겸손해진 느낌 안 들어요? 무조건 겸손해야지 나 왜 무릎 꿇고 있지? 나도 모르게 이 친구 트렁크 맞아보면은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달려있고요 너무 넓어 일단 내장 새 상태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옆에 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골프패 한 두 개? 세 개 넣어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벤츠 클래스 이 넓이도 넓이지만 요 깊이 항상 말하죠? 깊이 장난 아닌 거? 저 안에 스키스루가 달려있는데 스키스루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스키스루 어딨어요? 저기 안에 아예 깊어서 안 보이잖아요 깊어서 안 보이죠? 아 이거 그리고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어? 뭐 바나나 거리 바나나 장 보실 때 막 마트짐 이렇게 비닐봉다리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그냥 실으면 흐트러진다고 여기다가 깔끔하게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발판 매트가 새 거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AMG라고 또 각인이 돼있어가지고 근데 벤츠 진짜 서비스 좋다 이거 두 개 다 주는 거예요? 그쵸? 다 주니까 여기 둘 다 있겠죠? 어 필드님 어 멋진 하러 가야 필드님 자 여러분 엔진룸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필드님 여기 상태 깔끔한 거 한번 보이세요 아 역시 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되게 깨끗해요 엔진룸도 깔끔하고 부동액도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살아있어요 자 이 차량은 파워트레인 또 놓치고 갈 수 없는데 최고 마력이 435마력에 최고 토크가 53으로 항시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요즘 인기 좋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같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 시트 색상은 보이시나요? 아닌데 맨날 이런 귀한 매물 어디서 자꾸 구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도 못 구해오는 건데 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짱! 저는 항상 이 베이지 시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나는 시트 색상 중에 난 이게 최고 예쁜 것 같아 예쁜 거면 원탑이긴 해요 깔끔한 것도 깔끔한 건데 뭔가 엄청난 현대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핸들을 많이 주목해주셔야 되거든요 다른 스탠다드 모델은 여기 보면은 뭔가 가오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3스포크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잔자리 모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손이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작으신 분들도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일단 나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여기는 핸즈프리 기능 여기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 뭔가 이렇게 기능들이 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보면 알잖아요 세련된 거 또 이 친구가 그냥 앰비언트가 아니라 액티브 앰비언트로 들어가 있어서 온도 올리면은 빨간색으로 여기도 바뀌어요 디테일이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기 다 바뀌어 와 도어까지 쫙 연결되네요 확실히 아 망가지면 어떡해요 기스라도 나면 어떡해요 망가지면 사시면 되죠 아 제가 말했잖아 1억 6천만 원 부족해서 아직 못 산다고 열심히 조금만 일하면 돼요 더 대쉬 쪽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유광 포인트로 들어가서인지 뭔가 좀 더 화려하고 더 영해집 느낌이 화끈하게 들어요 그리고 고급차답게 이런 대쉬 쪽도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 처리를 해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도 옵션 한번 둘러보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우뚝 소선 엠블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도 3개까지 저장 가능하고 이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터치식 디스플레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어라운드 뷰 여기 컬럼식 기어 노브 아주 세련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마사지 시트 전부 가능하고 드라이브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주행에 따라 다이나믹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전부 설정 가능하고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이쪽에 주행 보조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센터패시아 공간 한번 열어보면 컵홀더 2개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C타입 충전 포트도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부메스터 스피커가 양방향으로 굉장히 빠방하게 다 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핀님 이 위에 보면 부메스터 스피커 여기도 달려있는 거 알아요? 와 위쪽에도 달려있어요? 굉장히 사방팔방으로 빵빵하게 스피커가 달려있어가지고 음향 장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거 엠비언트 맛집이 벤츠라 하잖아? 엠비언트 여기도 나오는 거 진짜 사방팔방 다 들어가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썰루프까지 자 그럼 이제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열로 넘어왔는데요 여기 한번 쑥 둘러봐주세요 피디님 베이지 시트랑 엠비언트 조합 장난하지 않아요? 뭔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고급 어디 탑재장 가는 느낌? 자 그리고 이 친구 공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확실히 롱바디 모델이라 그냥 봐도 넓은 게 눈에 보이죠? 주먹 개수 앉아도 되겠는데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넓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대형 플래그십 모델들은 내가 앉았을 때를 편하게 재는 게 아니라 누웠을 때 얼마나 편한가 그거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이 공간도 좁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싹 다 밀어서 이용하시면 되겠고 옵션도 한번 둘러보시면 이쪽에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 쉐이드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물론 여기서 앉아서 편하게 터치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패드 빼서 이렇게 여기서 내비게이션부터 음악 그리고 조명서부터 전부 다 이용 가능해요 터치식 공조기... 액티브 앰비언트가 여기서도 들어가 있어 어 그러네요 2열에도 적용되네요? 이래서 액티브 앰비언트 넣네요 마지막으로 분리형 썰루프까지 가운데도 스피커 달려있네요? 사실 이 붐에서 스피커가 여기에도 2열 공간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량 하나는 그냥 클럽 갈 필요가 없을 정도야 자 오늘은 고급 세단의 끝판왕이자 특히나 젊은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S500 롱바디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S클래스가 저렴한 가격이 아닌데도 항상 판매량 상위권에 랭킹되는 거 우리 PD님 아셨어요? 아 당연히 알죠 아 모르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이 차량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벤츠 S클래스 7세대 S500 롱바디 포매팅 모델이었고요 풀옵션 차량에 23년식에 자 여러분 키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7400키로 연식도 좋은데 키로수까지 굉장히 짱짱한 친구죠?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상태는 그냥 신차급 중고차로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자 제조사 AS까지 아직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현재 저희 카사랑에 1억 7,150만 원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이 차량 현금도 가능하지만 할부 리스 전부 다 가능하고요 이율도 동정업거에서 가장 최고 저렴하게 맞춰드리니까요 부담없이 여기 전화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가은이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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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카사랑에서는 단 한 대의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 품질 좋은 중고차 안심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